방법이 딱 있습니다 뭐요? 어떤 방법이요? 네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빠? 우리 아빠한테?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다 일러요 사진관이 앉아있다 아빠 네 얘기를 해달라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올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소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아 그런가요? 너무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? 아 그런가요? 아 그런가요?